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. 모양이 묘한 모양이 나왔습니다. 한에서는 양마와 차로 이겨야 되는데 빠르게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. 빠르게 이기지 못하면 이 쪼리막 밀고 들어오면 차가 수비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. 과연 이기는 방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차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게 급섭니다. 여기 들어오면 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움직일 기물이 없죠? 이 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마가 기가 막힌 자리가 됩니다. 이 자리. 이 자리는 이 또 들어온다. 장군으로 끝납니다. 세 수만에 끝나죠?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장군을 피할 수가 없어요. 줬죠? 이것도 줬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사로 이렇게 막는다.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차장군으로 끝납니다. 이 차장, 마장. 먹을 수도 없고. 꼼짝마죠? 그래서 첫 수로 여기 와서 들어오면 이 자리. 사로 막으면 차장으로 끝나고요. 그렇죠? 먹으면은 차를 잡아서 그 다음에 한수만 끝납니다. 여기서는 이제 한수 차이로 치게 되죠? 그렇죠.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